공사장 맨 위에 여기 공사장 맨 위에 제트팩이 있다고?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2층만 올라가면.. 아..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네 올라가는 길이 없어 여기로 가면 되겠는데? 아휴 씨 초작 진짜 그지같네 아이씨 미친 초작 흠! 아 됐다 어 이쪽에 이제 계단이 있어요 어 여기 있죠? 공사장 위쪽에 왜 여기 앉아있던 애가 있었는데 어디였지?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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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층 더 올라가야되요 옥상에 있다고 그랬나? 옥상에 잠시만 어 이거 조작 진짜 어려워 우와 얘가 너무 빨라가지고 흠! 어어 어! 오케이! 이거 제트팩이죠? 이거 어떻게 쓰는거예요? 어 어 됐다! ㅋㅋㅋㅋㅋ er er 어디가 쓰지? 어! 펄쩍펄쩍 뛰는거 봐라 이거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넷 넷 하 다섯 넷 넷 조종이 안 돼 조종이 어어어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미친놈 미친놈 지 못해로가 아핳핳핳 어디 구멍에 들어가? 어디 구멍에 어디.. 어디 구멍에 들어가? 어디 구멍에 아아아아아아 아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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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았어 아 멈추놓기가 와이어었군 resser 여긴 어딥까? 아홓 여긴 어디죠?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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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기 살짝 키면 어 이거 버그다 어어어어 내려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다시 내려올 생각을 하네 갈대밭? 어 갈대밭에 뭔가 있나봐 갈대밭으로 가네 됐어 됐어 떨어졌어요 우주도 갈 수 있다고? 여기가 갈대밭 같은데 여기 뭐가 있나요? 어 이거 뭐야 오 쭈그리 뭐해 이거 아 이거 그냥 펜이구나 안에 펜이 있나봐 크기 변경이라고? 무슨 크기 변경? 내가 커진거에요? 내가 좀 커진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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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아 혀ica 맞다 지금 창틈해 창틈해 아이씨 잠깐만 너 이씨 제드팩 킬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아하 두번 죽이네 어 잠깐만 저기 적어있다 먹는거 어이씨 먹는거있어 먹는거 아이 먹는거 저거 어떻게 먹어 저거 저거 먹고 말꺼야 아이씨 저거좀 먹자 미치겠네 오 오기새끼네 저거 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이제 또 올라왔어 오케 아니 저기에 저거 염소 모양있잖아요 저거 먹는거야 저거 어떻게 먹지 아이씨 노란색보여요 저앞에 타이밍이 타이밍이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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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잘못했어요 우와 저거씨 어떻게 먹지 저거 어 어 먹었어 아 못먹었어 아이씨 아 이거 먹어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먹어 씨발 내가 용안하는 사람인데 어후 안먹어 안먹어 더러워서 안먹어 아까 거기 어디였지 거길 다시 가야겠다 여기 갈대밭 여기였죠 크기 바꾸는 구멍있는게 여기였었나 어어어 오오 고기 고기될뻔했네 어 여기였어요 아 여기도 먹는게 있네 먹었어요 저거 먹으면 뭐가 생기는건가요? 어? 더 작아졌는데? 작아져 이거 더 작아지기만 하는데? 이게 제일 크네 이게 제일 큰거야 어 이게 제일 큰거에요 다시 한번 도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못했어 우주로 가봅시다 우주 어떻게 가 어디 높은데서 점프를 잘해야 되나? 우주 가려면 투기장이 있다고? 투기장이 어디야 어 투기장이 어딥니까 이쪽인가? 이쪽인가? 여기인가? 여기 내가 처음에 시작한 곳인데 갈대밭 근처 아 저기인가 보다 사람들 모여있네 여기가 투기장인가요? 씨 하하하하 가만 우와 저 새끼 선제공격하는거 인사도 안했는데 어? 가 이 내보내면 되는건가요? 얘? 라운드2 내보내 바깥으로 빨리 아 이 새끼 일어나 어 나이스 우와 내보내는거 쉽지 않네 쳐도 얘가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요 각도가 좋아야되나? 어어 어어 잘못 눌렀어요 저기 어 다시 가야돼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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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다시 왔어 기다려 어 아 아우 저 새끼 저거 오오 라운드3 아 이 방법이 있네 요렇게 하면 되네 아 요령이 있었어요 You are such bad ass 어우 나 지금 등치가 되게 커진거 같은데 오오 오오 파괴력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늘 끝까지 날아갈 기세인데? 자 이제 다시 택시하고 붙어보겠어요 이 새끼 누워 아이 저씨 아 아 이 새끼가 오오 좀 버틸만해 아니야 정면에서 정면 정면 공격 안됩니다 네 안됩니다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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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되요 어 주유소 주유소도 폭파시킬 수 있네 자 이제 뭘 할 수 있죠? 행글라이더는 아직 못잡아 봤는데 어 행글라이더는 실패해가지고 크레인이 들고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뭐 있다고? 저어 저 컨테이너박스 말하는거 저거? 저걸 어떻게 들어가? 무슨 방법으로? 뭘로 컨트롤을 해 저기 업허 뽀뽀 아우오 호호 호호호 될 거 같았는데 아 씨 아 될 것 같았는데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저 트램블린이 점프 저게 점프력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아 이거 올라가는 것만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 둘 셋 넷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해이 c 어디 있니? 아 뭐야 내 Z 백 어디 갔어 아 다 날라갔잖아 자가 지구 이게 처음에, 처음에 소환됐던 그, 그건데 나 엄청 셌었는데 아 어, 차가 왜 저게 꼬라박고 그러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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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나갈 거야 아, 작으면 더 잘 타진다고? 그래, 그래, 그래 이 말에 신빙성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천사 염소 된다고? 천사 염소가 하는 일이 뭐죠? 염소왕은 아까 해봤어요, 염소왕은 아까 해봤고 아, 저 행글라이더도 잡아봐야 되는데 저거 핫바닥으로 그 이 염소소리가 그 소리잖아 옛날에 응답하라,1997에서 뭔가 웃기는 시추에이션 나오면은 우와 대박 높이 올라가 아기 가취 아잇 뭐야 여기 왜 올라왔어 아...이씨 아 여기를 올라오면 어떡해 나가주지도 않는데 점프를 안 나가죠 여기 아 저기 점프로 못 갈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해 하나씩 일단 아니야 여기 올라온 김에 핸글라이더 다시 잡자 추진력이 필요하니까 그냥 점프하면 안되고 달려가면서 점프를 빡 오우 달려가면서 점프를 빡 하는 거야 타이밍 맞게 자 핸글라이더 지금 오죠 안 돼 아 더 빨라야 돼 아 더 늦어야돼 더 늦어야돼 조금 더 늦겠대 저게 핸글라이더가 생각보다 늦게 오네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아니 난 이 염소가 맘에 드는데 이 염소가 점프력도 더 좋고 아까 걔는 점프력이 안 좋았어요 야 저 컨테이너 들어가기 힘드네 근데 이 게임이 웃긴게 뭐냐면 그래픽이 너무 좋아 진짜 뭔 그래픽이 이렇게 좋지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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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승질나네 진짜 한 3번 정도 점프하면 3번 점프하면 위로 올라가버리고 2번이 딱 좋겠는데 2번이 컨테이너가 크레인 끝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을 빨리 좀 빨리 알려주지 아이씨 크레인 끝에서 어떻게 들어가? 아이씨 아니 목이 물리 엔진이 이래서 그래 목이 좀 혐오감이 되긴 하는데 자아 둘 근데 여기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할 것 같은데 한번만 더 해보고 이거 야아 아 어? 잠깐만 나 엔젤 고트 천사 엔젤 됐는데요? 어 이거 봐 머리에 뭐가 생겼어 눈탱이 저기 하얗게 빛나고 이건 특수 기술이 없나? 엔젤 고트는 그래도 목은 혐오다 아이씨 크레인 끝에서 컨테이너 반대편 보고 뛰어내리자 아 잠깐만 그래 한번 네 말대로 해볼게 쭈쭈르쭈르고 고맙다 크레인 끝에서 크레인 끝에서 쭈쭈르쭈르고 고맙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어 안될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가 지금 컨테이너인데 이 끝에서 어 됐어 됐어 일어나 어 일어나 아 목 조심 아 목 조심 아이 아 죽은 척에 여긴데요 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게 문젠데 야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슬로우 모션으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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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컨트롤 마이크로 컨트롤 뭔데? 잡어! 아 저기 진짜 못 올라가겠다 아 점프를 한 다음에 아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네 점프했다가 바깥쪽으로 살짝 점프했다가 아 이런식으로 느낌이 왔어요 봐봐 점프를 한 다음에 슬로우 쓴 다음에 요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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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어 요런식으로 하면 될거 같애 아 몰라 나는 키보드는 잘 모르겠고 지금 패드로 하고 있어가지고 키보드 버튼은 몰라요 진짜 먹기 힘들다 근데 인간적으로 헉 아 몰라 스마트폰으로는 안되겠지 오 진짜 이거 진짜 마이크로 컨트롤이 필요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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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게 뭔짓이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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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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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힘이 없지 일어나 그래 됐어 앞으로 가 빨리 왜 못가 자 빨리 오오 이쯤에서 뛰면 되겠는데 점프해서 오오 마이크로 컨트롤 아 이런 재길 다시 아아 들어왔어 아 아이 저희 시발놈아 어요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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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로봇 어떻게 아 귀요 아 우리 우리 할렐루야 복수다 오오오오오오오오헤호호 어? 여기 사람 쳤어요 저거를 로봇가 나를 때릴때 혓바닥으로 로봇을 혓바닥으로 로봇을 잡으면 날라가다가 다시 돌아오겠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로봇을 때리라고? 아 이거 헤딩하는걸로 로봇을 때리라고? 어우 저 로봇 진짜 난 설마 로봇이 때릴줄은 상상도 못했지 먹는건줄 알았지 로봇을 진짜 너무 이 개고생해서 올라갔는데 이씨 진짜 고생해서 올라갔단 말이야 아우 잠깐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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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와허허 아까 리미 좋아요 굴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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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Sheriff 머리가 커가지고 여기 못 지나가기 때문에 굴러야 됩니다 굴러서 일어나 됐어요 자 점프 잘해야지 천사 스페셜이 무중력이라고? 아니야 무중력 아니야 스케일 Y가 이 페드로 Y키가 R키인데 안 써져요 자 슬로우 걸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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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라는 거지 이렇게 헤딩으로 마이크로 컨트롤 마이크로 아이씨 다시 아흐 정말 와 이거 살 떨리네 이거 쳐 쳐 어 이 새끼야 가 어 어 됐다 아 오케이 먹었어 얘 고 고개를 왜 이러지 정신을 못 차려 얘가 자 이제 로보트를 떨어트렸는데 저 로보트 어디갔지 저 로보트 어디갔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아 앗 아, 아 야, 로봇 어디갔어요? 떨어진 각도로 봐서 이쯤 떨어졌을텐데? 점프해서 Y를 눌러도 무중력이 안돼 똑같애 이거는 다른 비키고 없어 없어 안돼 안돼 2층에 로봇이 있었다고? 진짜요? 그 로봇의 정체가 뭡니까? 로봇의 정체에 로봇의 정체에 로봇 사라진거 같은데? 로봇 사라진거같은데? 로봇 사라진거같은데? 로봇 사라진거같은데? 여기로 2층 올라가는건데 없잖아 로봇 아, 걔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로봇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어? 아, 이거 올라갈수가 없게 어, 됐다 어, 됐다 올라갔어 없어 로봇 딱 떨어지는 각도가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죠?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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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여기 위에 뭐 있는데? 2층 창가에 서있었다 2층 창가 2층 창가? 여기가 2층이야? 이건 사람이고 2층 창가에 서있고 없어 없어 저거 어그로입니다 어그로 아이씨 아아 306도 회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자 이제 해볼수있는게 뭐있지? 아이씨 비겨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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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리우드 액션 봐라 이거 이 맵은 다 돌아본거 같은데 다른 맵 없나요? 이 맵은 이제 뭐 없어 다 돌아봐가지고 시위 현장 반대편에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그 위에 환풍구에서 점프하면 시위 현장 반대편에 조그만한 창고 이거 그 위에 환풍구에서 여기? 어 저건 뭐죠? 이거 뭐에요? 스타트 타임 트라이얼 어 어 어 잠깐만 여기 염소있다 염소 하나 하나 먹었어 톨 고트 아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말하는거에요? 어 어 여기도 염소있네 여기서 점프를 하면 전기줄에 올라갈 수 있다 오 잠깐 마이크로 컨트롤 어 그 어 아 여기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진짜? 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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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중심 무게중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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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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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 안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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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른쪽 쏠려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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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잡은 다음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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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됐어 올라왔어요 이거 뭐? 올라와서 뭐하는건데? 어 공군은 24개월에 고맙다 이거 올라와서 뭘 하라고 끝 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염소 있구나 저기 염소 있어 저기 염소 저쪽에 어 아이 저기 아래 아래에 아래에 저기에 염소가 있어요 저쪽 앞에 잠깐만 네 조금 보여줄게 저기 앞에 금빛으로 반짝반짝하거든 상지님 펜가에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여기 지금 염소 귀 있는데 옆에 금색으로 반짝반짝하는 거 보여요? 저게 지금 염소예요